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. 이번에는 파괴약이라고 큰 의미로는 뭘로 두냐면 파괴약인데 그 안에 다시 또 두 개를 분류하면 이렇게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책마다 또 파괴약 안에 또 폭파약이냐 작약이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. 그래서 폭파약은 우리가 폐 건물을 부순다든가 할 때 갑자기 폭음, 갱음을 일으키면서 펑 하면서 건물이 와르르 울어지는 거 요즘에는 얼마 전에 무슨 건물이 몇 초 만에 울어지는 장면이 있었죠.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? 폭파약이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즉 이것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. 토목공사나 강산 이렇게 해서 암석을 폭파 발표하는 데인데 그때 쓰는 것이 원래 이 다이너마이트 용도가 이거였어요. 처음에 뭐냐면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왜? 그전에는 이러한 강산에서 뭐 캐거나 이럴 때 강산에 굴을 파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뭐냐면 사람 손으로 갱이 이런 거니까 너무 시간적이고 오래 걸린다. 그래서 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 연구한 게 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강산에서 쓰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얘가 뭐냐면 전쟁 살상 무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노벨이 자기가 번 돈을 다 노벨상을 만들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다이너마이트, 초암폭약, 카리트, 그 다음에 함수폭약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폭파약에 해당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얘네들도 파괴약에 해당하는데 얘는 이제 폭파에 관한 거냐면 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폭탄이나 포탄 이런 지대 등에 장전을 해서 얘를 어떻게 폭발시키기 위한 것들을 말한다는 해서 군대에서 TNT 뭐 이런 C4 이런 것들 C2, C1 근데 거의 제가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C4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 C4가 어디에 해당한다?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의미는 다 뭐냐면 파괴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.